CPU 가상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CPU 가상화는 이쪽 보시면 이제 작업관리자 들어가시면 CPU 이쪽에 가상화 사용으로 되어 있잖아요. 원래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재부팅을 한 다음에 재부팅 할 때 이쪽에서 대를 미친듯이 눌러주시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죠. 좀 넘어가면 어 저같은 기가바이트 고 다른 건 또 달라요. 그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볼 영상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설명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어드밴스드, 어드밴스드 CPU 세팅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SVM 모드 이걸 디세이블드를 이거 맞나요? 네, 에네이블드로 바꿔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그 다음에 엑시트 셋업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CPU에서 가상화 사용으로 바뀝니다. 이런 점이 없어지는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. 이 제품이 안으로서 사용하나yond la 상태에서 써서,